3월 31일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3일 예배를 맞이해서 각 가정 성전삼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고난 주간을 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정말로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하신 날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저를 하루하루 쫓아가며 그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보내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타락한 이 땅, 죄악의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세명량식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하라. 여쭤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정중앙인 수요일 밤입니다. 또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배단위로 물러나셔서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의 날입니다. 이 시간 다른 죄는 몰라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우리 각자의 죄를 다 찾아와서 조용히 기도로 해결하는 거룩한 이 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6월절 식사가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6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대하고 소원하셨던 식사였죠. 누가 보금 2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6월절 식사가 이루어질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보금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랬어요. 여기서 그를 이라는 단어가 헬러 아우토스입니다. 이 아우토스는 남성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다시 말해 물동의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 물동의는 보통 여자가 지고 갔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물동의를 지고 다니는데 특별하게 남자가 물동의를 지고 가니 얼마나 특별한 사인입니까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객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이 6월절 식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분명 6월절 식사를 하셨고 또 스스로 친히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의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6월절 식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식탁에 6월절 어린 양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6월절 양을 드셨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 식사가 6월절 식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성경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때 떡과 포도주만 등장하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보금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셨죠. 또 누가 보금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어지는 누가 보금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저녁 먹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로 네이프네오 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찬을 하다 정찬을 하다 저녁 식사를 하다 라는 뜻이 정식 식사를 하다 바로 이때 예수님과 지자들은 6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잔이 두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과 잔 사이에 떡이 등장하죠. 누가 보금 22장 17절에 이 포도주 잔이 등장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그 다음 누가 보금 22장 19절에 떡을 떼주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 떡을 먹을 때 가련유다가 뛰쳐나갔습니다. 그 다음 누가 보금 22장 20절 바로 이 장면은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식후에 그랬죠. 이때 6월절 양을 드셨어요. 그 다음 누가 보금 22장 20절에 잔이 또 등장하죠.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다시 말해 이 가련유다는 떡은 받았지만 6월절 양은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에 등장하는 6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양을 먹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다시 쓰임받은 반면 이 양을 먹기 전에 뛰쳐나간 가련유다는 자살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6월절 식사 순서를 자신의 서신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 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로 이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누가 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식후에 즉 어린양 고기를 먹은 후라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장면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제 식사 과정을 보면 순서에 따라 총 네 개의 잔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잔을 든 후에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잔을 듭니다. 또 그 다음 떡을 먹습니다. 또 그 다음 이제 어린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 세 번째 잔을 들죠.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마시지 않는 기념 잔으로 남겨둡니다. 이것을 사복음서와 맞추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잔을 든 후 손발을 씻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이 규례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저녁 먹는 중 그랬죠. 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6월절 식사 과정 전체를 총칭하는 표현이죠. 분명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미 이전에 첫 번째 잔을 드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잔을 드시는 장면 바로 누가복음 22장 1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서 잔은 총 네 개의 잔 가운데 두 번째 잔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떡을 떼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대인의 6월절 관습을 그대로 따르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6월절 식사를 먹고 세 번째 잔을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장면이죠. 저녁 먹은 후에 그랬어요. 즉 6월절 양 고기를 저만 정식 식사를 하신 후라는 것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의 잔은 바로 세 번째 잔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마시지 않는 기념잔이라고 했죠. 이는 주님 제리 마실 때 마지막으로 마셔야 할 말씀의 포도주 잔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 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재림 때 오셔서 마실 마지막 기념잔을 비워두셨습니다. 남겨두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사야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왁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지하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왁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일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6월절 식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드신 떡은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이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무교병을 가리키는 히브리 헬라 원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맞자 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쥐모스 누룩이 없는 떡이란 뜻이에요 출애국기 12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무교병이 히브리어 맞자 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 없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쥐모스 무군두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군두룩도 말고 귀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 헬라어 아쥐모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의 그 떡에는 이 무교병을 뜻하는 헬라어 아쥐모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최후의 만찬 시 예수님이 드신 떡이 무교병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떡은 헬러어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러어 아르토스는 유교병과 무교병을 모두 아우르는 일반적 개념의 떡입니다 따라서 무교병만을 뜻하는 헬러어 아쥐모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최후의 만찬 시 예수님이 떼신 떡을 유교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6월절 양도 드시지 못했고 무교병도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식사는 6월절 식사가 아니라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는 스스로를 게시하는 마지막 식사였기에 반드시 여기에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6월절 양도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르시 이처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6월절 식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피 곧 말씀의 피를 담은 잔입니다 누가 보금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을 해석해 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고대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의 잔 속에 온 인류를 살리는 새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룬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가버렸죠 또 남은 열한 명의 제자들도 보이는 잔은 받았어도 새 언약의 피를 마음의 잔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잔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누가 보곤 22장 41절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죠 돌 던질 만큼 가서 이 돌은 바로 말씀의 돌을 말해 말씀의 돌을 던질 만한 영적 거리에 새 제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이 언약의 피를 제자들의 마음의 잔에 좀 옮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시신 거예요 하지만 특별하게 뽑히고 부른받은 이 새 제자마저 이 말씀의 잔을 받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 속에 말씀을 담아 이 땅이라는 거대한 잔에 흘려서 온 인류가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의 성체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새 언약의 피를 이 땅 위에 다 쏟아내신 순환의 날이 찾아옵니다 이번 성금요일만큼은 꼭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난 중안의 정중앙 수요일 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6월절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온몸이 찢겨 돌아가신 예수님 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원약의 피 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저희를 잠들어버린 제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제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의 잔에 다 담아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남은 3일도 하루하루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3일이 되어서 이번 부활주일 우리 온 가정의 죄악의 문제 이 땅의 문제에서도 함께 해방되고 부활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다함께 은혜 찬송 4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고맙습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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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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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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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함께 복원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마다 사랑마다 신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고난주간 수요일 밤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예수님을 다시 고난 속에 집어넣지 않도록 다시 다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지시지 않도록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 제자로 거듭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저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옘을 흠양해 주시고 물질로 인해 고난받지 않도록 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영육감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예배를 온라인 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도회 3일길 꼭 함께 걸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주님의 권한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예물 준비하시고 특별히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일어나 일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예물 십일주예물 십일주예물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이들의 마음 이들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받아 주시어서 주시옵소서 영육간 고난받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마라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떠올리며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언약의 피 그 생명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의 잔에 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위에 교회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의비를 모두 맡았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